아우 김짬부도 저렇게 투명했으면 수평하게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사잖아요? 여러분 사는 내내 저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마우스가 진짜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근데 자꾸 마우스가 옆에 사람하고 부딪혀 터널 지나가면 살짝 숨이 약혀요 가끔 집에서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몸테크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즉 몸테크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서울 사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삶을 공유할 자신이 있나? 2019년 8월에 제가 메모장에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갖출수록 XXXX 김짬부! 나라 안녕하세요 찬순이 부자들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밤 11시 26분 이제 일 딱 끝내고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서울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제가 이제 작년 시험부터 남편이랑 같이 육평 원룸에 살면서 미쳤다! 서울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육평 삶에 대한 언급을 많이는 사실 아니고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살고 있고 제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일명 몸테크 전 이것만은 체크해라 몸테크 전 사전 최악! 일단 여러분 이제 몸테크라는 주제에 시작하기 없어서 당연히 좀 선행되어야 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부일 경우에는 무조건 부부 둘 다 완벽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여야 됩니다 특히 몸테크라는 게 한 명이 약간 가야겠어! 해야겠어! 뇌에 딱 힘이 들어가서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좀 설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완벽하게 설득이 돼야지 알았어 갈게! 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이 몸테크라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100% 하는 내내 무조건 싸웁니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도 싸울 거 말까인데 이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데리고 오면요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테크 영역은 무조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동의된 상태여야 된다 이거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짠부도 저렇게 투명해서 흡평하게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사잖아요? 여러분 사는 내내 저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사전체크를 해놓는 게 좋다 사전체크! 자 그래서 몸테크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나의 하루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인지 무조건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남편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은 출근해서 일할 장소가 있어요 정말 이 집에서는 잠만 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일단은 여기선 머리가 더 안 굴러가니까 집에 가서 씻고 리프레쉬 좀 하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일하자 뭐 이런 순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저희 둘 다 이제 기본이 영상 작업이고 특히 제가 영상 작업을 주로 하는데 마우스가 진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우스가 옆에 사람하고 부딪죠 그래서 이 마우스 반경이 굉장히 작게 설정이 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저처럼 약간 조금 승질머리가 가끔씩 팡 올라오는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팡 내뱉지는 않지만 속으로 윽윽 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과거에 정말 책상도 없었다는 식탁도 없었다는 저희 부모님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은 이 책상 하나도 매우 매우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빨리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넷플릭스 볼 때 그런 그럴 땐 전혀 뭐 불평불발하지 않아요 행복해 근데 와 내가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게 약간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에서 잠만 자는 수준인데도 가끔씩 있는 일로 이렇게 빵빵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저의 뭐 성격 탓일 수도 있어요 우리 ISFJ 남편은 살면서 그렇게 불편한 적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성격 급한 한국인으로서는 불편했다 앞으로 몸테크를 할 찐짠이가 재택이 기본이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하면은 몸테크는 진짜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는 진짜 몸테크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두 명이서 지금 6평 사실상 제가 최근에 이제 건축물대장 해보니까 5.5평이더라고요 5평 때 둘이 산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래 그 몸테크라고 하면 이 재택판에서 몸테크라고 하면 특정 빌라를 되게 안 좋게 칭하는 말이 있어요 썩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썩은 빌라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힘든 빌라를 살 때 야 정말 몸테크를 한다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진짜 몸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 저게 무슨 몸테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평수를 줄여버렸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제가 진짜 약간 그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터널 지나가면 살짝 숨이 막혀요 근데 그 느낌을 가끔 집에서 겪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몸테크를 하기 전에는 꼭 내가 어디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지를 꼭 체크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몸테크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즉 몸테크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어쨌든 1년 가까이 둘이서 5.5평에 살고 이 이후에 이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저도 나 그냥 이제는 사람 좀 초대하고 싶다 집들이 좀 하고 싶다 하면서 막 큰 평수를 알아보다가 다시 좀 정신 차리고 목적의식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를 지금 1년 더 연장할지 아니면 그냥 같은 평수 혹은 시평 아래 그 언저리로 좀 이제 빌라로 갈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이 몸테크를 통해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 되게 정확히 계산했고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월세가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용인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 교통비 기름값 그 외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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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었던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정말 도로에만 3, 4시간씩 쓰니까 남편이 대부분 운전을 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나면 체력이 너무 쭉쭉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운전 진짜 막 오래 하면은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도 쓰는데 체력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에겐 좀 가장 큰 부분이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서울 사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허 나 서울 살아요 다들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전 어쨌든 약간 모든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나의 실력으로 오는 것도 있고 어떤 운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한 어떤 관계를 통한 기회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의외로 저는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완전 그 분야의 탑이 되고 완전 완전 실력을 쌓고 이러면은 이제 그럴 거지만 앞으로 그럴 거지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모든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쪽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과 최대한 물리적으로라도 좀 가깝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니즈가 저한테는 되게 있었거든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 친구 근데 용인 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이거 프로젝트 하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게끔 아니야 저는 서울 살아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약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서울에 와서 그런 만남이나 그런 기회들이 되게 잦아졌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배운 거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온 게 진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즉 몸테크를 하기 전에 뭐 그런 생각이나 어떤 그런 꿈을 품고 오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럴까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제가 여길 오게 되는 순간부터 얼마나 돈을 아끼게 되는지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꿈꾸고 왔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래 내가 이럴려고 몸테크하지 라는 어떤 이유가 계속 충전이 되어주더라고요 몸테크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거죠 왜냐 내 엔진은 이거야 라고 내가 정하고 왔으니까 근데 몸테크 하기 전에 그 엔진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냥 당연히 다 불편하지 뭐가 편하겠어요 집에서 요리하기도 힘든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나의 엔진들에 계속 충족이 되니까 몸테크하는 게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버틸만 하다 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삶을 공유할 자신이 있나? 라는 걸 꼭 체크를 해야 돼 이건 사실 개인이보다는 부부에 조금 더 맞춰진 이야기 같은데 왜냐면 개인은 뭐 어 나 몸테크 할 거야 5평 얼르면 살 거야 나 뭐 고시원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그 누군가가 막 어 그래 야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지 막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가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게 되게 다른 부부들도 많고 이 특히 부부는 뭔가 뭐 집들이나 다른 부부들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2번 저의 몸테크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 길이 완전 맞다 이거는 이렇게 가야만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여기 올 수 있지 어 이게 맞나 하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나만의 깃발을 명확히 꽂았기 때문에 이 삶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완전 아무렇지도 않긴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최근에 사실 나 너가 이렇게 6평 얼른 사는 거 공개하는 게 되게 대단해 보였다 나라면 진짜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채널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곧 65만 찐잔이들이 봐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가족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족만 봐요 가족의 친구들도 다 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빠도 연락을 받는 거죠 야 너 거기로 이사했더라 뭐 이런 거 어쨌든 저도 컨텐츠로 내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야 숙독숙독 걔네 뭐 5평 6평 산대 죽다 이런 걸 좀 이겨낼 자신이 없다 하면은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남편하고 진짜 행복하게 으쌰으쌰만 해도 이겨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으쌰으쌰가 남들의 말 때문에 자꾸 풀이 죽어 맥이 빠져 이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오면 사람은 무조건 알고 생기면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힘들지도 않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 2년 전에 2019년 8월에 제가 메모장에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갖출수록 부자가 되는 건 늦어진다 그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은 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마 여기다가 썩비리라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이라고 써놨는데 그때 당시 이 부익남님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에서는 정말 가성비 좋은 집 그러니까 비싸고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일단 내가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낼 수 있는 집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 왜냐? 쪽팔림은 잠시고 돈 갚는 건 지속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부익남님도 신혼부부 시절에 13평 빌라인가? 8평 빌라인가? 진짜 좁은 빌라에 곰팡이 나는데 막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당연히 못 불렀고 부모님을 모시고 딱 왔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보시긴 보셔야 되잖아요 신호집이니까 근데 거의 뭐 몇 초 만에 아유 야 안되겠다 라고 앉지도 못하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연히 음 뭐 어쩔 거야 이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 모든 쪽팔림은 잠시라고 생각을 했대요 당장 내가 집들이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값이 결국에는 수많은 정말 영글 대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돈 갚는 건 무제한 지속되는데 이 쪽팔림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가서 뭐 쟤네 마음을 쭉 따돌려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자기 살기 바쁘다 남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2019년이니까 결혼하기 무려 2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이 말이 진짜 진정으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쪽팔림? 뭐 어쩔 거야 뭐 내가 사야겠다는데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사를 하는 것과 괜찮을까? 일단은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사를 하는 거랑 조금 그 후가 다를 수도 있다 오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좀 생각하고 오면 좋다 그러면 적어도 저처럼 1년은 살 수 있고 연장선산에서도 다시 막 아파트로 가야겠다 다시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난 이 삶을 더 선택해야겠다라는 게 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돈 모으기를 위한 돈 모으기를 하는 게 아니듯이 몸테크를 위한 몸테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40대 정말 서울 어딘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요 제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옛날에는 그게 용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로 바뀌었거든요 40대쯤에는 제가 그런 곳에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 모으면서 이렇게 몸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늘 얘기하지만 이 몸테크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아시죠? 이건 수단일 뿐이다 사실 저도 요즘에는 어쨌든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뭔가 어쨌든 쉬는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냥 아 하면서 이제 씻고 자는 공간이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아 그냥 진짜 조금 더 넓은 데 갈까? 조금 더 넓은 데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찐질리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면서 저도 뭔가 다시 좀 생각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서울에 왜 왔어? 김점보 목적을 잃지 마요 제 옆구리를 제가 좀 찌르는 느낌? 특히 이제 이 쪽팔림은 잠시 돈 갚는 건 지속이다라는 말이 거의 뭐 용한 선생님이 한마디 찔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려 5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말을 던져놨던 거지 늘 찐질리들에게 고마워요 뭔가 찐질리들에게 말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저한테도 가장 필요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 다시 이 몸테크의 정의 내가 몸테크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이사할 것도 다시 재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찐짠이들도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는지 혹은 또 몸테크 선배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꿀팁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에 좋은 향기 나라고 그랑인드 사수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찐짠이들 우리 진짜 40대 50대 노후에는 분명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테니까 이 몸테크에 대한 고민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언제 하겠어 젊을 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도 말해봅니다 그럼 안녕 공부짠부